진짜 너무 웃겼다며 심은지인 씨 과당을 꼽았습니다. 그게 도는 데 다 내면 넘어지는 거고. 그러면서 딱 서우분이. 나 어떡해. 맞아요. 상황하고 딱 절묘하게 어울려져. 그래서 이거를 의도하고 저희가 넘어진 줄 아는 사람이 꽤 있었어요. 연출했다. 너무 자연스러워. 얼마나 웃긴지만 봅시다. 너무 퍼져 잡고 있는데. 돌아오잖아요 이때. 너무 빨랐어. 너무 빨라니까. 진짜 웃기다 이거. 저희도 웃겨요 지금. 그때는 되게 심각했는데. 그 심각했던 상황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기 돌아가는 게 사실 밑에서. 사람이 돌리는 거였어요. 제 생각에는. 되게 열심히 하시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확 돌린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원심력 때문에 제일 끝에 있는 사람들이 안 넘어지고. 세 번째부터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기대고 있었으니까 이게. 진짜 대단했죠. 근데 이게 그 이후부터 진짜 무슨 명절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1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되게 심각했는데. 저희도 보면서 너무 웃긴 거예요. 자꾸 1위하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만 따라.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 마지막으로. MBC에브리원. 촌촌 같은 상황. 이제 난이도 모르는 거였다. 너무 좋겠어. 그지금은 앞으로도 더욱두고. 감사합니다.